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리효도를 넘어서 그지같은 대리강도 데리고 왔습니다. 미친 것 같아. 봅시다. 제목. 합가는 죽어도 안하겠다니까. 그럼 불쌍한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그 보상금으로 네 돈 3천만원 줘. 오. 이지랄. 아 이 그지같은 놈. 퇴씨. 꺼져. 원지. 결혼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남친이랑 결혼이야기 나오자마자 헤어지고 왔는데요. 진짜 내 그지같은 인생 왜 이러나 싶고 너무 화가 나서 글 써봅니다. 본문은 최대한 빠르게. 음승체 쓸게요. 먼저 저희 두 사람 배경을 설명하자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. 아 참고로 저희 두 사람 1년 반 정도 연애했어요. 남자 나이 34. 1남 1녀 중 맞이구요. 특이상 홀어머니입니다. 직업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녀요. 모은 돈은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이에 비해 좀 적은게 아닌가 싶어서 오빠 이거 왜 이래?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뭐 군대를 다녀온 것도 있고 본인 취미와 여행 등등으로 돈을 제법 많이 썼다고 해요. 일단 넘어갑니다. 그리고 차 한 대 가지고 있어요. 할부가 아직 많이 남은 새 차입니다. 뭐 자가는 없고 전세살이 중인데 지금 현재 홀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3명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. 담배랑 술 둘 다 해요.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금전적 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어머니 노후대비도 전혀 안 돼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상황입니다. 나이 28 외동딸이고 직업은 프리랬서에요. 모은 돈은 1억이 살짝 넘습니다. 제가 워낙 집순이고 취미같은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모은 편이긴 하죠. 차는 없구요. 서울 외곽에서 저 혼자 자취를 하는 중입니다. 부모님은 서울 내부에 계시구요. 뭐 담배는 피워요. 피우는데 술은 전혀 안 마십니다. 금전적인 지원은 이미 옛날부터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엄마 아빠 두 분 노후생활도 다 대비가 돼 있어요. 완벽하죠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슬슬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구요. 사실 그래요. 제 나이가 아직 뭐 좀 어린 편이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고 아니 그냥 하고 싶었어요. 그런 사람인 만큼 그래 일단 좋다 이러면서 우리 서로의 경제 및 디테일한 여러가지 그런 상황들 이거 한번 싹 다 까보자 이러면서 깠는데요. 아 그래요. 이 인간 홀어머니라는 거랑 그리고 여동생이랑 다 같이 살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이미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. 근데 솔직히 돈 적어도 저보다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무리 군대 2년을 뺀다 해도 6살이나 더 많은데 그럼 4년 차이 나잖아. 그 정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도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꺼냈겠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. 그런데 돈 7천이 전부라는 거에서 1차 멘붕이 왔어요. 근데 말이죠.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앞에는 그래 뭐 둘이 같이 벌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. 근데 이거는 안 돼. 아니 이 귀지 같은 놈이 꼴랑 7천만 원 모은 게 전부면서 그러면 지돈 내돈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그 돈까지 다 합친다 해도 우리 두 사람 서울에 살 집 구하는 거 빠듯하잖아요. 엄청 어렵다고.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. 근데 우리가 결혼하잖아. 그럼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너무 외로워. 또 여자들만 살고 있는 집이라 되게 위험할 거야. 분명히. 그러니까 먼저 한 1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?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더라고. 이거 진짜 했단 말이에요. 어이가 없어서 뭐야 오빠 너 미쳤냐? 그 돈으로 다 같이 살 집을 구한다고 어림없다. 이랬더니 어 그런가? 이러면서 바로 말을 바꿔요.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네가 우리 집으로 잠깐 들어오면 안 될까? 이 지랄 솔직히 이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 인간이 그냥 웃으라고 장난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.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다 익혀서 내가 그래서 나 지금 기분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장난치는 거면 그만해 이랬는데 장난이 아니래요. 진짜라는 거야. 순간 저도 모르게 개쌍욕 튀어나갈 뻔했는데 일단 어떻게 참았어요. 참고 됐다. 됐다. 결혼은 무슨 개뿔 결혼이야 그냥 어떤 일로 해 꺼져 이러면서 칼 거절을 했죠. 그랬는데 며칠 뒤 바로 어제죠. 또 만나가지고 이 그지 같은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?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좀 뭐랄까 자존심을 세우는 느낌 있잖아요. 자기한테 돈이 칠천밖에 없으니까 야 그래 너도 그럼 칠천만 써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길래 이건 또 뭔가 싶었죠. 하지만 그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만큼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면 될 거라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좀 져주는 느낌으로 그래 알았어 칠천만 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.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.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친 소리가 나왔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중에 칠천만 원 쓰고 남은 삼천만 원으로 예단을 하래요.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남는 거는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한테 주자입니다. 불쌍하다고 와 여러분 이거 솔직히 상상했어요? 진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 멍 때리면서 쳐다보니까 이 자식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제대로 미친 건지 뭔지 왜 싫어 이래요.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드릴 거면 우리 엄마 아빠 드리지 내가 왜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왜기는 네가 1년 동안 같이 안 살아준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딱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한 겁니다.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. 그대로 쓴 거야. 와 진짜예요. 인간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한테 돈 3천만 원 빌려준 빚쟁이 그런 걸로 봤을 거야. 지금 이 자식 안 그래도 거지 같아가지고 미쳤나 이러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고 고리띵한 거야. 그래서 바로 쌍욕 박았고요. 이별 통보했어요. 뭐 지랄하는데 그러든 말든 다 뿌리치고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죠. 그 뒤로 계속 카톡 보내고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다 안 받고 차단했더니 이제는 지 여동생이 전화를 걸더라고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아 봤더니 여동생이야. 아 물론 바로 차단했죠. 아니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연애할 때는 그렇게 상식적이고 멀쩡해 보이던 인간이 결혼 소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효놈이 되어버리는 거 이거 뭐야? 물리법칙 같은 거야? 미친 뭐 내 돈 삼천만 원을 지 엄마한테 주라고? 헐 근데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그냥 타고난 재수가 그지 같은 건지 인간 말고 예전에 만났던 전남친놈도 그랬어요. 그래도 얘는 그나마 낫지 연애할 때부터 계속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테러를 해대길래 그냥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쌍욕받고 헤어졌거든요. 그랬는데 그래서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놈을 만난 거야. 어 너무 짜증나서 자꾸 눈물이 흘러나와요. 지금 이거 슬픈 게 아니고요. 막 기분 더럽고 엮였고 화가 나니까 막 분노를 흘리는 눈물이 그런 거 참고로 이 자식이 제가 살고 있는 건 모르거든요. 그건 안심하셔도 돼요. 어차피 회사도 안 나가고 프리랜서니까. 그러니까 저 남자 입장에서는 쓴 일을 붙잡는 게 그나마 결혼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고 또 지 스스로도 그걸 아는 건데 그래요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그지 같은 것들은 원래 확 짓밟아야 돼. 절대 못 일어서게. 끌 끌 끌 저 자식 저거 개뻔뻔한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달려있는 대가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지가 지금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감도 안 올 거다. 끌 끌 끌 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하는 빈 씨 같은 여자들이 널렸으니까요. 남자한테 눈거리 확 돌아가지고 자기 부모님 돈 다 지원받아서 남자 집에 퍼주는 여자들 너무 많죠. 내가 실제로도 봤다니까. 미친 나 아는 동생은 27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는데요. 남편이 34살이고 당시 기준 백수였어요. 지금도 백수고 남자 집에 부모님 돈 쪽쪽 빨아다가 열심히 갖다 바치고 있죠. 지금도 그래요. 와 처음에 아직 5주밖에 안됐다 라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말렸거든 뒤진다고 그런데 이거 남자한테 미치니까 안돼요. 정말 답이 없더라고 그냥 눈이 갔어. 마지막에 왜 이런 거지같은 놈들만 꼬이냐고 한탄하는 거 솔직히 이거 하나만큼은 쓰니 니 탓 아니냐 너도 정상은 아닌 게 왜 홀어머니에 동생까지 딸려 같이 사는 그것도 나이가 6살이나 많은 놈을 만난 이유가 뭐냐고 보라마나 지금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 결혼 정량기 놓쳤어 이거 배신이야 이러면서 난리 칠 거다 엄마도 여동생도 그러니까 전화했겠지 물론 이대로 헤어지는 건 현명한 게 맞아 정말 잘한 거지 하지만 그 집안 구조상 처음부터 효놈일 수밖에 없다는 거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걸 그걸 애써 못 본 척 넘어간 그 죄값을 치른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 저런 놈 만나지 마라 또 만나면 니가 범인이야 니가 가해자지 정 남친도 그랬다는 거 이거는 쓰니가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와 저거를 면대면 얼굴 마주 보고 직접 말을 한 거라고 정말이야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인데 이거 아무튼 그래요 탈출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딸딸딸딸 6살 열상에 34살까지 모은 돈이 겨우 7천이다 거기다 자동차 할부도 오지게 많고 노후 대비 하나도 안 된 홀 시어머니에 능력 없는 동생까지 애초에 연애를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랬대 뭔데 그래도 뭐 저지경이라도 얼굴 하나만큼은 졸라 잘생겨서 그런 거냐 너 얼빠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멀쩡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순위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해왔던 거죠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 장담하는데 저런 양아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11번 무편집본입니다 주작을 하려거든 좀 세상물정 좀 알아보고 하지 28살에 자취하면서 1억을 모았는데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대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애가 돈이 1억밖에 없을 리가 있냐 아니면 나이 28살 먹을 때까지 젊음을 팔아서 노후 준비만 했나봐 와 미친 무내력 이거 뭐냐 혹시 설정이냐 니마 제발 잘 모르고 무식하면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하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이거는 쓰니 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이 댓글 자체도 그지같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무려 11명씩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등신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11명이나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능지차참하다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인구만 마지막이 너무 세가지고 본문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조금만 똑똑했던 놈이라면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좀 더 신중하고 더 똑똑한 놈이라면 임신하고 애를 낳을 때까지 본 모습을 숨겼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평소 쓴이가 자기한테 보여지는 게 얘는 내가 없으면 죽겠구만 무조건 결혼하겠네 이런 자만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진짜 능지가 문제인 거지 아무튼 그래요 쓴이 탈출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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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